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센트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? 저는 디센트를 지금 두개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홀딩만 하는 용도로 사용 중이고 하나는 클레이 계열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앞으로 도래하게 될 XRP나 플레어를 사용한 디파이 이 XRP 홀더들은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오늘은 이 디센트가 업데이트되면서 우선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첫 번째로 에이다를 지원하게 되었고요 새로이 엮게 된 이 기능인 콜렉터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디센트 앱 지갑을 업그레이드 해보시면 이 두 번째 탭에 콜렉터블이라고 탭이 하나 더 생긴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탭은 디센트 지갑의 세 가지 버전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문 인증형 지갑, 카드형 지갑,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 지갑인데요 말인즉슨 이 기능은 그냥 앱 원랩만 다운로드 받아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의 NFT만 디스플레이가 되는데요 앞으로는 루니버스, 클레이튼, 바이낸스, 루트스타, 그리고 플레이어 네트워크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NFT도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계속 지켜보아도 될 만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NFT를 구매하셨거나 경매에 참여해서 최고가의 딴에 오셨던가 다른 분에게 선물을 받았던가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NFT를 들여다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더스캔에서는 트랜잭션 내용이랑 숫자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NFT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 이제 오픈시, 라리블 등의 NFT 플랫폼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컬렉터블 탭에서는 어딘가에 들어가지 않고도 내 이더리움 지갑 안에 있는 NFT를 간편하게 디스플레이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저는 이번에 NFT가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모습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겸사겸사 제가 이번에 이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복지사 첫 영상, 지금은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첫 영상에 NFT를 만들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센트 에벌렛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더리움 주소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랜덤으로 추첨을 해가지고 한 분에게 보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프로세스는 간단해요 제가 라리블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디센트 에벌렛을 통해서 접속을 하고 제 첫 영상에 대한 캡쳐본을 통해서 이제 NFT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디센트 앱에 처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왼쪽 첫 번째 탭이 이제 어카운트고 두 번째가 콜렉터블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라리블이랑 오프시가 원래는 처음에는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피드백을 드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빠르게 이걸 업데이트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라리블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리블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접속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라리블 페이지가 쭉 나옵니다 저는 일단은 요 우측 상단에 메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연결하기를 먼저 눌러 주셔야 돼요 내 지갑이랑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하기를 누르고요 연결하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 웹3 월렛을 해 주시면은 본인의 지갑을 이제 특정 디앱에 연결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럼 웹3를 눌러 주시고요 팝업으로 다음 사이트에 지갑을 연결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허용하기라는 탭을 눌러 주시면은 지금 저기 나오는 주소가 제 이더리움 주소예요 그러니까 디센트 에벌렛 상에 있는 제 이더리움 주소고 허용하기를 눌러 줍니다 그러면은 싹 연결이 되었다고 나오죠 우측 상단에 이제 제 계정이 생겨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제 계정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0.074가 있는 거로 보이죠 이게 아까 제 에벌렛에 제가 들어가 있던 그 이더리움입니다 일단 내용이 없으니까 NFT를 만드는 쪽 섹션으로 먼저 좀 가보도록 하죠 이렇게 가면은 여기 있는 두 번째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수지품을 만들기라고 이렇게 한국어로 굉장히 깔끔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바꾸셔도 되고요 뭐 한국어로 계속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 영어로 바꾸니까 이게 풀려버리네요 다시 한번 허용하기를 해가지고 접속을 해줍니다 두 번째 메뉴에 들어가시고요 크리에이터 컬렉터블이라고 눌러줍니다 그러면 제 NFT를 만들 수 있는 메뉴들이 쭉쭉 나와요 저는 싱글과 멀티플 한 개만 만들 것인가 여러 개를 만들 것인가 라는 게 있는데 가스비가 똑같이 소모되긴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를 이제 좀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 볼까 생각해서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멀티플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멀티플을 들어가서 네 여기 사진을 확인해가지고 올리는 게 있고요 푸드온세일 푸드온세일은 하지 않는 거죠 제가 팔질 않을 거니까 이거는 언락이라는 기능인데 이거는 라리블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내가 이 NFT를 샀을 때 뭔가 새로운 다른 컨텐츠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여기 NFT 이름도 적을 수 있고요 NFT에 대한 설명도 적을 수 있고요 이 아래 이제 로얄티라든가 이런 건 라리블에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인데 기존에 있는 것들로 그냥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우선 Choose File을 누르시고 제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네 이게 제 썸네일이고요 선택해서 올라갔죠 세일은 하지 않을 거고 언락원스 펄체스 안 할 거고요 이 컬렉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라리블에서 만드는 거니까 라리블 쪽 컬렉션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임은 복지사 First YouTube Video This is the first video of 코인복지사 YouTube 로얄티 10%라고요 어차피 거래하지 않으실 것 같긴 하지만 넘버 오브 카피즈는 두 개로 하겠습니다 옵셔널이니까 프로페티는 만들지 않겠고요 모든 게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Create Item을 누릅니다 그럼 다음 스텝을 따라 하시라고 나오면서 이제 파일이 업로드가 되고요 코인이 민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서명을 진행하시겠습니까? 라고 나옵니다 이게 앱 월렛을 사용하셔도 똑같이 이 화면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저는 아마 이 다음에 지문 인증을 하라고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진행을 이제 하드웨어 월렛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안을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사용하는 거잖아요 가스를 저는 제일 빠름으로 해주고요 승인을 누르면 이제 지문을 넣으라고 나오겠죠 자 그러면 디바이스에서 확인 후 서명을 진행해 주세요 라고 나오는데 제가 하드웨어 지갑 상에서 컨펌을 누르고 지갑 인증을 지금 하겠습니다 지문 인증을 지금 하겠습니다 네 처리 중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네 모든 과정이 제 지문을 통해서 진행이 됐고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하드웨어 월렛이 없어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일단은 제가 만든 NFT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터넷이 느려서 안 나오는 거고요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트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오너랑 크리에이터 다 전부 다 저로 나와 있죠 제 직업 주소 그래서 이거를 NFT가 만들어진 거는 확인이 되었고요 이거를 일단은 판매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홈으로 눌러 가서 가보시면 콜렉터블 탭에 새로 고침을 한번 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NFT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나와 있죠 복지사 포스트 아 오타네요 그리고 오타가 있네요 여러분 오타도 제 역사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 포스트 유튜브 비디오 두 개가 있고요 아이씨 오타 났네 짜증나 제목에는 This is the first video on This is the first video of 네 오브인데 여기 오타 또 났죠 죄송합니다 코인복지사 유튜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보내기를 누르면요 보낼 사람의 주소를 입력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더 하드웨어 올렸어서 확인을 하라고 나오겠죠 지문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NFT를 보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전송할 수도 있고요 오픈시로 연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콜렉터블 기능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시로도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콜렉터블 기능이 이제 디센트 앱 월렛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모든 월렛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전달 드렸고요 네 지금 오타가 두 군데가 있는 걸 확인했지만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NFT를 더 만들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두 개 중에 한 개 한 개는 제가 보관할 거고요 한 개는 저희 댓글에 디센트 앱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이더리움 지갑 만드신 후에 주소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 하단에 정리해놓은 날짜까지 댓글을 모아서 한 번에 추첨을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NFT라는 게 사실 가치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제 영상이 지금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고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은 그 썸네일 자체로도 어느 정도는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디센트 앱 월렛 다운 많이 받아주시고요 네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벤트리 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